지역 대학들의 해외연수가 학생들의 주업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의료지원을 하며 실무 체험까지 하는 해외연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용관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의료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동서대 학생들이 베트남의 한 아동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혈액형과 혈당 수치를 검사합니다. 구급 상황을 대비한 CPR 교육도 펼칩니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연수 주제를 정하고 현지에서 체험하다 보니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학생들은 베트남 취약계층의 의료활동을 지원하며 실무 관련 경험까지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최초 사립대인 반랑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역 대학생이 마련한 연수가 해외 대학과 교류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베트남 학생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갑니다. 지난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은 2만 5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역 대학도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서대와 부산대는 학생 주도형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북영대는 해외 인턴십을 지원합니다. 해외 대학과 교류가 활발해지며 지역 대학생들의 해외 진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Q. ∞ B